낙시를 사랑하시고 낙시를 해 주신청여러분 낙시 낙시해 주신청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문낙시 단볼기위에 이틀입니다 저는 이 Woodward 하시가 처음 seja 굉장히 긴장하면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침이 살아나는 중 선생님이 지금 저흰 안져나 봅니까? 네 안녕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안져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킹을 탔어 도와줘요 참치 낚시하기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화면 보시고 참차 잡아주세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저희 갈 테니까 한번만 물어줘 아 참치야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저는 한 80분 다 잡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날 항상 운이 좋아요 낚시할 때